한국사람이 몽골사람을 지금 현재 관광을 시켜주고 있어 그지? 너는 가이드라는 놈이 언젠가 여기를 알아보고 그동안 뭐했냐? 맨날 가는데로 5년동안 지면 기다려가지고 5년동안 맨날 가면 고비, 흡수굴, 불광, 아랑가이 뭐 거기만 계속 5년동안 다닌거 아냐 서운원 상원 그래서 위에는 고기 군인들이 왔어요 음 음 음 음 거다 에 국민들이 들어간 길 나 땅에 나가 이따 하루 되 아 하루 되요 아 관리 건배 들이 건배 군인들이 여기서 하루 자고 가는 길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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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통이에요. 이게 전통계로 양가작으로 만든 전통계로 양이고 오히려 이게 더 멋있네. 오히려 전통계로 이게 더 멋있어. 냄새는 많이 나겠다. 양이. 양이. 야 말 두 마리만 갖고 와. 끌고 갑니다. 빨리 빨리. 어디 간대요. 늦게 가면. 엑스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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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나온 거로 죽을 수가 있어. 식사의 13세기 때. 13세기 때.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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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동네가 동네 wie. 동네. 동네. 마다 게르시. 예. 관련된 이길시 나오기 전れて. 그래도 말이고 있어요. 그리고 말orp기 했어요. 많이 들으셨네.. 이i.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bg 것이 Bla mtского. 근데 이게 DB400 원인에. 상형문자가 이렇게 해서 발전됐고, 각 아이망 지역마다 약간씩 틀리게 사용을 했다, 글씨를. 그래서 그 글씨의 종류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다. 한국의 맷돌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한국에도 맷돌이 있었어. 여기다가 그 살로, 곡식 같은 거. 곡수 만들고 빵 만들고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것. 다 손으로. 이쁜 것들이 다 여기 쌓여있죠. 봄, 여름에 쌓여있어. 관광객 계심은 뭐고? 너 껌 가져왔냐? 호정은 있냐? 아니요. 샌베너. 야, 저기 봐봐. 사람 머리 올려준 것 같아. 이 집 사람 머리는 둥둥이잖아. 옷 만드는데? 응. 응. 여긴 봉재네. 봉재네. 13세기 때 봉재하고 여자들이 옷 만들고. 절구하고. 절구하고. 이거 이때 두고 싶어. 지하 갔다가 있어. 샌베너. 여기. 봉재. 거기 앞에서. 여기. 여기 옆에서. 여기 옆에서. 여기 옆에서. 여기. 오. 멋있는 데이. 여기. 여기. 형님. 덕분에. 이런데. 그러니까. 관광을 내가 시켜주는 거야. 가보고 보면. 응? 관광을. 한국 사람이. 몽골 사람을 지금 현재. 관광을 시켜주고 있어. 아이고. 집 빼 죽겠어. 너는 가이드라는 놈이. 언제까지. 여기를 알아보고. 그동안 뭐 했냐. 맨날 가는데로. 5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맨날. 가면 고비. 고비. 흡수굴. 불광. 아랑가이. 뭐. 거기만 계속 5년 동안 다닌 거 아냐. 응?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멋진다. 이게. 이게 카메라로. 담겨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다. 그치? 예.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카메라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오늘. 먹이. 관광객님. 어떻게. 가이드가 마음에 드시는지. 아. 팀. 팀 나오게 생겼어. 팀 나오게. 자꾸 손이 이거 지갑으로 들어간대. 아 그치? 손이 자꾸 뒤로가. 아. 이쪽이 가는. 소로끼리다. 소로끼리. 길이네. 응. 뭔데. 내가. 뭔데. 아. 절대로 둘이 사귀네. 손이 마시는 건 아니고. 으흐흐흐. 야. 저거 내봐라. 내.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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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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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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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